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티를 보여줄 거야 그토록 너를 달려 훔치렸던 날개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지금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테크닉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과 전달이란 말이에요 소통, 소통의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거든 기쁜 노래, 슬픈 노래, 아픈 노래, 이별 노래, 사랑 노래 다 똑같아 전달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테크닉으로만 다가가려고 하면 자, 걸리는 거 많아 발성, 호흡 그치 발성만 하다가 평생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표현이 먼저고 그거에 따른 발성이 다음이야 발성을 하다가 이 노래를 하려고 하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어? 메인 두 갈래? 메인 두 갈래? 메인 두 갈래? 해창해, 해창해 다시 이제는 내게 와 앤 미 마 레이베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봤어 하이만 할게 친구로 친구로 지내야 한단 이유로 뭐가 질차올랐던 그 고백을 참아야 했어 찢어져 하지만 이제는 고백할게 너를 사랑해 안녕하세요, 연지입니다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실형공학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벌써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는지 몇 년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꼭 노력에는 결과가 따르거든요 열심히 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 늘 열심히 하는 모습 저도 너무 보기 좋고 그리고 여러분 위해서 저도 이 한 몸 여러분께 바치겠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영지 교수는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요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화이팅!